강서구가 전통시장 내 일회용 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 2021년 전통시장 장바구니 생활화 사업을 시행합니다. 2021년 전통시장 장바구니 생활화 사업은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헌 장바구니 3개를 기증하거나 시장 내에서 2만원 이상을 구매하면 새 장바구니를 무료로 대여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오는 9월 10일까지 까치산시장, 남부골목시장, 송화벽화시장, 화곡본동시장, 화곡중앙시장, 방신전통시장에서 진행되며 각 시장마다 마련된 행사장소에서 대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통시장 장바구니 생활화 사업을 계기로 일회용품을 줄이는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랍니다.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한편 강석우는 이번 장바구니 대여 사업이 비닐봉투 사용을 줄여 환경보호는 물론 시장 상인의 비용 절감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석우는 이번 장바구니 대여 사업 수사장소에서 대여 사업은 없었습니다. 아멘